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다봄 출판사 제 10장 행복 레시피 프랑스에서 돌아와 다시 빵집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무라는 작업 방식에 대해 찬찬히 점검해 보기로 했다. 빵을 만드는 방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오스트리아의 그라거를 우선 떠올렸다. 거기에서는 큰 빵만 만들고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 등의 재료를 넣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빵만 만들었다. 다무라도 앞으로는 캉파뇨나 펭블랑 같은 딱딱한 빵 몇 종류만 만들고 치즈나 말린 과일 등의 재료를 넣은 빵은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라거의 방식대로 500g과 1kg짜리 큰 빵만 만들다 보니 계량을 비롯해 작업 준비가 편해졌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잠시 숙성시킨 후 잘라서 둥글게 말아 바구니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면 끝. 다음날 냉장고에서 꺼낸 빵 반죽을 장작 화덕에 넣고 구우면 됐다. 이전에는 빵 반죽이 발효되는 시간에 맞춰서 장작 화덕을 준비했는데 냉장고를 사용하면서부터 장작 화덕이 준비되는 시간에 맞춰 빵 반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귀국을 만든 프랑스식 장작 화덕도 작업 방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전에는 빵을 구우려면 매번 불을 새로 지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 걸리던 작업이 4시간 만에 끝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빵의 종류를 줄이고 속재료를 없애고 큰 빵만 만들다 보니 아침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안에 기존의 제빵사 서너 명이 만들던 양을 다무라 혼자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무라는 월요일에는 반나절 동안 다음 날 구울 빵 반죽을 준비한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장작 화덕에 빵을 굽는다. 쉬는 날은 일요일 뿐이지만 그래도 매일 반나절이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 정도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번화가에 있는 블랑주리 드리엠은 후미가 혼자서 지킨다. 가게를 여는 날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영업시간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이다. 후미는 가게가 쉬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빵 공방에서 통신판매용 빵 배송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은 쉰다. 이렇게 해서 블랑주리 드리엠은 부부 둘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일하는 데도 가능했다.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을 오래오래 운영하려면 이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좋은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프랑스의 빵집에서 사용하는 유기농밀을 다무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일본산 유기농밀이었다.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진 걸까?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었다. 우선 예전에 여덟 명이 한 일을 둘이서 하니까 인건비가 줄 수밖에 없었다. 또 빵에 속을 넣지 않으니 재료비도 줄었다. 그 결과 가격이 비싼 국산 유기농밀을 써도 빵 가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빵 한 개당 가격을 비교하면 다무라가 만든 빵이 슈퍼에서 파는 바게트보다 훨씬 더 비싼 것 같다. 빵이 크니까. 하지만 무게당 가격을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료를 비교해도 확실히 달랐다. 다무라가 만든 빵은 고급 국산 유기농 밀과 유기농 호미를, 슈퍼의 바게트는 수확 후 농약을 뿌린 값싼 수입 밀에 각종 식품 첨가물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다무라의 빵은 반죽부터 모양을 만들어 장작 화덕에서 천천히 굽기까지 하나하나 다무라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 그런데도 100g당 가격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빵과 같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 빵은 다무라 가게에서 사기로 했다는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다무라가 만드는 크고 무겁고 딱딱하고 산미가 있고 속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다무라가 만든 빵보다 푹신하고 달콤한 빵이 맛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다무라는 자신이 만든 독특한 빵을 변함없이 사주는 단골 손님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다. 단골 손님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만 집중하니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빵의 맛도 좋아졌다. 빵이 더 맛있어지자 단골 손님들은 만족하며 더 많이 사주었다. 최고의 재료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맛있으면서도 비싸지 않은 빵을 만드는 것. 손님도 행복하고 제빵사도 행복하고 농부도 행복해지는 다무라의 행복 레시피였다. 그 결과 불랑주리 드리엥은 부부 둘만으로 운영하는 빵집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여덟 명일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흑자를 내게 되었다. 다무라 부부의 빵집 불랑주리 드리엥에서는 2015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많은 빵을 구웠지만 단 한 개의 빵도 버리지 않았다. 다무라는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생피에르 마을의 제빵사 부부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기로 했다. 뽕주루, 잘 지내셨나요? 이제 곧 그곳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겠네요.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분의 공방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고 화덕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그 앞을 고양이가 한가로이 지나가겠죠? 모든 게 그립네요. 그 기억을 떠올리니 한 시간 간격으로 울리던 교회 종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주 제대로 된 휴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긴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두 분 빵집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두 분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저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